자 레벨 3 10강 가져볼게 자 미디어 포트레일 포트레이 하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포트레이 하면은 묘사 하다 자 포트레일 하면 묘사지 요거 무엇에 대한 묘사겠지 그랬을 때 무엇의 무엇에 대한 묘사야 건강에 대한 유전자의 영향 그것에 대한 미디어의 묘사 요거잖아 맞지 자 요것이 이 묘사들이 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증가했어 자 분사구문 뒤에 왔지 그리고 무엇하다지 결과로 그랬을 때 그리고 되었어 무엇이 대중담론의 일부가 되었어 근데 뜨루이치 나왔네 요런거 쫄지 말고 주어가 동사하는 대중의 담론이지 그런데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대중이 무엇을 통해서 그 담론을 통해서 원리 문장 만들어 보라 그랬어 그런데 자 그 개개인들 사람들이 증상을 이해하고 도움을 구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자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특정한 어떤 기질이나 이거 컨디션 하면 질환이지 특정 기질이나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것도 견해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지금 요 세 가지를 하게 되는 그런 대중의 담론이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 뭐가 미디어의 묘사가 이해 되지 그래서 정리하면은 유전적 영향 건강에 대한 유전적 영향의 미디어의 묘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증가했고 그래서 대중의 담론이 되었다 일부가 근데 어떤 담론이야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증상을 이해하고 도움을 구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특정 기질이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 그런 담론의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지 다음 자 20번 하나 자 인으로 시작했으니까 주절 앞에서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절이 여기 란 말이야 컴마가 없이 나왔어 Presenting their research 그들의 연구를 제시하다고 InIng는 무엇 하는 데 있어서지 그러나 그들의 연구를 발표하고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스크립트를 다시 썼어 근데 뒤에 나왔네 우리 이거 결과로 그리고 무엇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Placing 나왔는데 End 나온 다음에 Claiming 나왔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도 나올 수가 있지 첫 번째로는 그들의 이론을 우선 두고 그런 다음에 우리 Claim to 동사 자 무엇을 주장하다인데 To have pp 나왔네 그러면 과거에 무엇 했다고 주장한 거지 그 이론을 이거 이론이겠지 그 이론을 검증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Against 비교하여 비교하여의 뜻이 있어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그들이 발견했던 데이터에 비교해서 그 이론을 검증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근데 어디에서 처럼 그렇지 실험실 조건하의 실험에서 처럼 이런 것들을 검증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그래서 정리하면 그들의 연구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은 스크립트를 대본을 다시 썼어 그 사람들은 스크립트를 대본을 다시 썼어 그리고 뭐 했어? 이론을 먼저 두고 그런 다음에 그 이론을 그들이 발견했던 데이터에 비교해서 검증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한다 근데 이거를 어디에서 했다고? 실험실 환경 하에서의 실험에서 처럼 검증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지 이래지 일단 자 with가 나왔네 그렇다면 일단 주절을 앞에서 끊어주는데 이거 with 목적어 분사고문이지 무엇이 무엇 하면서 이렇게 되겠네 산업사회가 무엇으로 발달하면서지 자 그래서 산업사회가 정보에 기반한 사회로 진화를 하면서 발달을 하면서 개념은 개념인데 무엇이 무엇으로서의 개념이야? 정보의 그렇지 정보의 상품으로서의 개념 근데 컴마컴마 건너뛰자 그럼 그 개념이 등장했다 이거지 자 이 건너뛰은 거는 뭐야? commodity with its own value 상품에 대한 부연 설명이래 상품 상품이라는 게 뭔데? 제품 제품이라는 거는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란 얘기지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진 상품인 제품으로서의 그 정보의 개념 그것이 등장해왔다 누가 무엇 하면서? 산업사회가 정보 기반의 사회로 진화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자 22번 자 with로 시작했네 주절 앞에서 끊고 자 이것도 지금 with 목적어 분사 구문이지 누가 무엇 하면서 자 with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 나올 수 있지 목적어가 전치사 한 채로 그랬을 때 20%의 20%의 탄소 배출이 어디에서부터 오면서? 삼림 파괴 그렇지 벌채에서부터 오면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주절인데 carbon credits for force preservation 삼림 보호를 위한 탄소 배출권은? 무엇을 하곤 했었어? 자 combine 자 무엇을 할 것이야? combine 보는 순간 with 찾아줘야지 더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무엇들 중 하나? 원어브 보는 순간 우리 복수명사 찾아야지 가장 비용적으로 효과적인 경감의 형태 중 하나와 결합을 할 것이다 즉 이거랑 이거를 합칠 것이다 이거지 맞지?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와 아주 비용 효과적인 경감의 형태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뭐가? 이 삼림 보존을 위한 탄소 배출이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20%의 탄소 배출이 벌채에서부터 오면서 carbon credits은 바로 얘랑 얘를 더해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짬 23번 while it float 자 떠 있으면서 여긴 지금 EDG가 생략이 된 거고 그것이 떠 있으면서 순록은 자 떠 있는 상태에서 얘는 굉장히 독특하게 취약한데 그리고 자 무엇을 하면서 취약하다 하면서로 가면 되겠지 자 느리게 움직여 그런데 여기에도 위드가 나왔네 무엇이 어떠한 채로 그 순록의 뿔이 높이 들려진 채로 그런데 언제 그 순록이 무엇을 하려 했을 때 우리 킵은 무엇을 어떠한 상태로 유지하다 지우고 또 순록이 그 순록의 코를 물 위에 나온 상태로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뿔을 뿔이 높이 들린 채로지 뿔은 들리는 거잖아 뿔이 높이 들린 채로 움직이는 거지 느리게 그래서 정리하면 떠 있는 상태에서 순록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데 뿔이 들린 채로 느리게 움직이면서 그런데 언제 그 코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떠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자 두 개의 장난감 차가 보여졌어 그런데 무엇을 하는 게 보여졌어? Running synchronously on parallel tracks 평행한 트랙에서 자 아주 동시에 달리는 것이 보여졌다 이거지 자 근데 우리 그러고 나서 자 무엇 하면서인데 요 원이 나오고 running faster 하나가 running faster 하고 stopping further down the track 아래에서 멈추면서 자 지금 투 토이카랑 그 중 하나는 다른 주어지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생략하지 못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 누가 무엇 하면서 요렇게 봐야겠지 의미상조처럼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더 빨리 달리고 저 아래에서 멈추면서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멈추면서 동시에 달리는 것이 보여졌다 이거지 다음 자 일단 여기까지 복습하고 넘어갈게 를 왓恥 윈 갔다 tego PO dated Ta qua pyram